안녕하세요. 사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소리를 찾는 예금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수상전 문제입니다. 흙 넉 점이 수상전에 몰려있죠. 이 넉 점을 100을 잡으면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떤 수가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00 세모로 치중을 들어왔죠. 이 치중수를 막는 수가 일감입니다. 100이 수를 메워오더라도 바로 메우면 단수가 되겠지만 하나 끊어놓는 순간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한 수 늘어나서 100이 따내고 들어와도 100이 여유가 있는 수상전입니다. 이렇게 쉽게 메워가서는 수를 늘리고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수를 늘려도 실패였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100이 넘어가고요. 흙이 메워가면 이 자리 붙여서 메워갑니다. 여기서도 흙이 가만히 먼저 메우는 것은 단수를 쳐서 이건 흙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흙의 묘책이 있죠. 이곳을 끊는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100이 잡아주면 그때 메워가서 100이 이 자리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양자충으로 잡혔다는 거죠. 이어도 뒤쪽을 막으면 결국 100은 따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흙이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는 수가 좋은 수이기 때문에 한 수 늘어나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쪽을 끊으면 100이 여기를 이어서 그냥 메워버립니다. 여기는 물론 들어갈 수가 없죠. 이쪽은 언제나 들어갈 수가 없지만 먼저 이었기 때문에 반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순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서도 이곳을 끊으면 잡아만 준다면 이 자리 붙여서 붙일 때 메워가면 결국 100이 자충이라 흙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갑니다. 흙이 뭐 이쪽 잡으러 가봤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곳으로 다시 손을 돌려야 되는데 있는다면 역시 100이 1의 1로 단수 칠 수가 있어서 흙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수는 또 없겠죠? 이런데 막는 거 뒀다가는 있고 이렇게 둬서 수상전이 되는데 역시 수상전으로는 막는 수를 선수해도 안 되겠고요. 그냥 이곳을 메워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는 그냥 가볍게 찔러가면 다 잡혔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고 이 자리도 또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잡혔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흙은 수순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까 이곳을 잊고 끊어가니까 100이 붙여서 버틸 수가 있었죠?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잊는 수로 먼저 끊어가는 수가 일단 좋은 수입니다. 이 수는 100이 받아주면 그때 정확하게 둬야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끊어놓고 이쪽으로 막으면 아까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100이 들어가 버려서 끊어서 한 수는 늘었지만 그래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길 두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단수 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역시 안 되겠죠? 이렇게 두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을 끊어 놓은 다음에 이 자리를 잊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으면 100이 넘어가도 한 수 차이로 잡을 수가 있고요. 양자충이죠? 그렇다고 반대해서 수를 늘리고 싶지만 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흙이 한 점을 잡아 버리면 결국 이쪽 끊어 놓은 수 때문에 100이 뒤쪽을 둬야 되는데 역시 한 수 차이로 흙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0이 수도 못 늘리고 넘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잡았습니다. 100이 뭐 다른 응수가 없죠? 여기서 뭐 이런 데를 뻗어서 응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흙이 그냥 이곳 이으면 아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수로 지금 이렇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한 수를 더 두고 들어와야 돼서 더욱더 여유 있는 수상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끊고 있는 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시고 정답을 푸셨으면 1급 정도의 기력은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유단자 사활은 조금 더 달라요. 100의 유일한 반발 수단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먼저 넘어가는 수가 그 수입니다. 이 수까지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1급 문제지만 1급 그 이상의 수익기 능력을 갖추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있는 수가 안 되죠? 다시 붙여서 메우는 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거고요. 흙은 1로 먼저 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잡고 두는 겁니다. 100이 나가고 단수치고 아무리 메워가더라도 수상전은 흙이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메워가도 흙이 유리해 보이는데 100이 이 장면에서 뒤쪽에서 단수를 쳐요. 이거 따내면 역시 흙이 유리해 보입니다. 찝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뒤쪽에서 메워가면 결국 흙이 이번에도 한 수 빠른 수상전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수상전은 자신의 수를 메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맥점일 때는 거의 99% 없습니다. 뒤쪽에서부터 메워가는 수가 맥점이죠. 여기를 먼저 뻗는 수가 맥점이고요. 이어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땐 집어가서 이제는 이렇게 패를 100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의 뒤에 빠짐 수 6번 수죠. 굉장히 좋은 수고요. 흙도 있는 수는 자충이기 때문에 뒤쪽을 메워가고 이렇게 메워가서 이 장면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은 이 다음에도 한 번에 소할 수는 없고 한 번 두고 두 번을 둬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100한테는 2단패 모양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정답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돌려보면 두 가지의 맥점을 봐야 되는 문제였죠. 첫 번째 흙이 먼저 끊어서 자충을 유도하고 수를 늘려가는 수 봐야 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수 이 2번 수의 6번까지 완벽한 수익기 상대방의 응수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수익기는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수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수도 내 수처럼 예측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사활해서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수익기 향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자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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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